아 여보 아 오랜만에 애들 없이 이렇게 외식하는 게 너무 좋다 그치? 아 종종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 지금 애들 자고 있을 테니까 몰래 들어가 저거 여보 저 당신 아니야? 나랑 비싸게 생겼는데 기분 나쁘게 생겼어 야 너 누구야? 저 당신 누구야? 뭐야? 우리 주로 들어가는데? 야 너 누구냐고? 어? 당신 누구야? 어? 여기 쳐다봐 뭘 쳐다봐? 야 너 거기서 기분 나빠 거기서 어? 너 어디 가는 거지? 어? 야 너 어디 가냐고? 어? 진짜 기분이 없게 생겼어 약간 소름 돋아 저에서 누구야? 나를 사칭하고 다니는 녀석인가? 안 되겠다 내가 쫓아가 볼게 야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뭐야? 응? 내가 무서워도 못 낼 거 같아? 이 녀석들이 어? 어? 나도 있어 뭐야? 너넨 뭐야? 너넨 누구야? 누구야? 으응? 으응? 여보..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저어? 우리랑 똑같이 생겼는데 기분 나쁘게 생겼어 어? 저 사람들이 그냥 냅두면 왜 자꾸 이렇게 끊고 쳐버린거야! 근데 여보 여긴 어디지?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인데?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저 기분나쁜 것들을 피해서 말이야! 여보 어떻게 나 닮은 애가 다행히 기분나빠요! 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가자 뭘 깜짝이야 아무래도 우리를 사칭하고 다니는 녀석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 녀석들이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서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얼굴 보고 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? 어 놀래라! 진짜 기분나빠! 마치 뭔가 바퀴벌레 같다고! 그럼 그만 촌가 봐! 여보 일단 이 이상한 이 집에서 나가자 하... 근데 위... 위험한 사람들은 아니겠죠? 그런 것 같은데? 뭐야? 이게 기분 아파! 왜 쳐다보고만 있는 건데? 왜? 뭐야? 여보 일단 내가 가볼게 도망쳐! 자... 이 이상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처럼 생겼지만 뭔가... 넓은 이 집에서 탈출해야겠다! 너 정치가 뭐야? 왜 쳐다보고만 있어? 너 한 팟 떠! 일로 와! 어휴... 이 이상한 적들 기분 나쁜게 쳐다보고만 있어! 하고 있어! 야 너무 무서워! 쳐다보고 싶어! 이 잘나고! 으아악! 투명!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실명 포션! 이 잘나고 싶어 물을 봐. 두 Shen 너네 기분나빠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으으으음 으ㅇ으Ысл 으으으으으으응 이 녀석들 우리 집 아래서 파퀴벌레처럼 날 똑같이 함께 따라한 다음에 날 사치하고 다녔구나 여보 열어줘 나야 누가 봐도 넌 내 와이프가 아니잖아 생긴 것 봐 목소리 봐 나야 여보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목소리가 두껍지 않거든 나야 어딨어 아빠 왔어 아 나 인여맨이지 난 구독자 100만이고 구독자들을 자랑하지 않아 구독자들 돈이야 돈이 최고야 난 구독자들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아 단지 숫자 그 이상 그 이야기 아니야 뭐 이런 녀석들이 다 있어 시간 안에 이곳에 빨리 나가야겠어 나는 와이프도 사랑하지 않아 와이프는 그저 친구야 뭐라고 아니다 친구야 여러분들 여기에 나의 닮은 바퀴벌레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탈출해줘 너네들을 여기서 탈출해서 너네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나갈 수 없을 걸 내가 진짜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강아지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다 롱롱롱롱 죽여 죽여 이제 내가 진짜다 내가 이제 구독자 100만이다 간지러워 멍크가 느낌이 난 구독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난 구독자를 안좋아해 슉슉슉슉 슉 정말 날 죽이고 내가 진짜가 될거야 이렇게 소리가 방금 들렸는데 anç этот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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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길이 있을텐데 여기 길이 있을거에요 같이 파볼까요?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라고 알았어 알았어 너 진짜 시켜줄게 만약에 진짜가 되면 뭘 하고 싶은지 말해봐봐 난 일단 유튜브 개점을 팔거야 그만 장자가 돼서 대한민국을 뜰거다 나 인여맨이다 이 녀석들 기분 나빠 내가 진짜야 투명! 투명! 다시같이 다시같이 여보 이쪽이야 알았어 그쪽으로 갈게 여보 어디야 안녕 여기있다 내가 진짜라고 어디같이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이겨낸 120만 유튜버 어디 간거야 나 구독자 100만 기념으로 노트북과 컴퓨터 뿌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2만대 뿌릴게요 여러분들 대신사용으로 그건 좀 하하하하 이힝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보여보여보 여보 여보 나야 응 거 뭐해 거? 이 거대한 건 비밀번호잖아 하하 하하 하나 쳐졌어 하하 아 여보 나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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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려 내가 진짜 응 모든 방법을 써거라도 나간다 노트북과 컴퓨터를 무료로 뿌립니다 나 이에맨이에요 댓글 적어주세요 자 여기 들어 너가 여기 갇혀있는 동안 난 말할 거다 구독자들한테 내가 노트북한 컴퓨터를 백만대를 뿌릴 거라고 나 구독자 백만 기념 너 파산시켜준다 잘 있어라 나 분명 뿌린다고 말했다 기분 나빠 자 괴볼들은 이 장롱문을 열 수가 없지 뭐야 저 쟤끄만 있는 뭐임 야 가짜남미요 사칭하고 다니면 좋냐 오늘 아우니 아이고 사칭아니야 자 사칭아니라 이렇게 막아버리실거지 롱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도망치고 있었는데 오케이 비밀번호를 으 Protest 세 번째가 구곤요 내가 인여면 이니 다 죽여도 끝나는 거야 으으으으으을 여기 있을 줄 아가다 너만 죽으면 눈을 나오니 빨리 끝난다 날아봐 빨리 저뿐해 밀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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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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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 지나간다 어 내가 진짠데 어디갔지 어 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피자 백판 치킨 삼백 조각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놈의 인겨맨 어딨어 너 죽으면 이번 컨텐츠는 개방이구나 너부터 죽여주면 인겨맨 너만 죽으면 이번 컨텐츠는 끝이야 찾았다 너만 죽으면 끝이야 여보 무조건 죽일거야 내가 인겨맨이기 때문이지 뭐야 왜 없어 뭐야 왜 없어 내가 죽여주면 어딨지 찾았다 내가 진짜가 되고 안녕 너는 가짜다 으으으읍 야아 진짜 아 이것땅이야 너만 죽으면 너만 죽으면 여보 하나도 안 죽여 여보 여보 넌 못해 지시 여보 음 음 음 흠 여보 나 뭐지 갔지 여보 조심 나 여기 넌 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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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도지인줄 있어 가자 난 이녀맨이다 난 이녀맨인데 벗고 다니는걸 좋아하지 난 알몸으로 다니는걸 좋아하는 이녀맨이야 벗고다니 이 세상 벗고다니고 있잖아 난 벗고다니는 이녀맨이지롱 여보 벗고다니고 있잖아 난 알몸으로 걸어다니는걸 좋아한다 내 이름은 이녀맨 내가 말했을텐데 난 벗고다니는걸 좋아한다고 어디갔지 어디갔 나 찾았다 운명 여기 있을텐데 난 벗고다니는걸 좋아하는 이녀맨이야 나 얼굴을 뺏겼는데? 나 얼굴을 뺏겼는데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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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 진정 경영 심은 심은 흑흑 이게 뭔소리야? 심은 속 이 녀석들이 왜 가는 데마다 있는 건데 뭐야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뭐죠? 뭐니? 레버전 말고 뭐죠? 난 구독자 30만 담미오 별일이 없어 난 벗고 다니는데 취미가 있는 왕변 대인여멘이다 딴따라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담미오입니다 나는 벗고 다니는 벗고 하체 카드 좋아하는 인여멘 난 다 벗고 다니는 인여멘이다 딴따라단 안녕하세요 나는 인여멘 딴따라단 안녕하세요 담미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여멘입니다 후 이 녀석들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 레버를 이용해서 난 계속 나갈거다 한번 해봐 찾았다 잘못봤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 o cul soften ellt 누구야 아!", 갑자기야 있어 너무 놀랬잖아 어, 그럼 또 뱉게 western 볼 아니 나 아직 아까 찾아준 거 빼고는 없어 wiele Babylon 딴따라 던 안이옵니다 아! 여보! 찼어? 여보! 왜 이렇게 빌려 놔! 여보 여보 어디가? 이 녀석들 왜 이렇게 끈질겨? 이 녀석들 왜 이렇게 끈질기니? 유튜브 아이디 팝니다 안녕하세요 딱 비번 wollten 아!!! 진짜 적당히!!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anti 하나 마마 죽여 비번 하나 모임? 그냥 숫자 말하셈 두번째 칠! 오케이 세번째 구 하나만 찍으면 돼 하나만 하나만 찍으면 돼 하나만 아닌데 뭐지? 세번째 구 땡칠구 땡칠구 세 개냐 오늘 세 개네 땡칠구 땡칠구 이래도 구까지 다 찍으면 돼 여보 간찡아 쇼악 여보 어 그래요? 오! 난 이겨맨이고 난 이겨맨이고 너도 이겨맨이고 나도 이겨매지만 진짜는 나 지 organised 왕장님이 나는 이겨맨 bail 여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진짜 어깨 막았다 막았다 너 어떻게 막아 나 엄청나게 빠르걸 왜냐면 난 왕변태 인녀면이니까 나는 변태지롱 왕변태 인녀면이지롱 더 죽여지마 난 절대 한번분 상경을 까면 놓치지 않아 너부터 죽여지마 내가 진짜니까 나 사미 굴사히 토템을 살고 하다니 나..나 놈만 죽여 그러면 난 왕변태 인녀면이니까 아 진짜 끈질기네 진짜 끈질겨 진짜 끈질겨 뭐야 땡 7구잖아 비번이 자 좋습니다 자 이제 가봐 이제 가봐 왜 그래야지 나는 집착과 짐겸이 신한 왕변태 인녀면인데 자자자 알았어 알았어 안 도망가게 여기 있게 그냥 평생 진짜 진짜 그럼 그럼 나도 여기서 한번 씌워볼까 어딜 못 껴 이거? 뭐 ب Peng 커뮤니소아 잘 어우 우 blah 너무tant 5. 3. 5. 5. 5. 5. 5. 5. 5. 6. 난 향기가 마음에 오오오 누거봐도 간만데 어디에 하지만 레버가 있습니다 저녁들은 우리가 레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지 무한탈주 가능 땡칠구인데 하나 하나 하나가 부족하단 말이지 자 아이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레버 또 있습니다 이거 레버로 그냥 마지막 문을 열고 나가죠? 좋습니다 자 못나갈줄 알지 내가 한번 나가볼게요 이거 엔더진즈도 하나 있어갖고 100% 탈출 가능 1분 44초 가능합니다 479 479 오케이 필요없어요 비번 내가 못나갈줄 알지 나가줄게 자자자 자자자 야 나는 30만 유튜버 탐이오 여자 아이돌을 닮았지 아니야 누가 봐도 저거 같지 어딜 내려와 여길같이 가 저도 아 안돼 안돼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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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수 있어 5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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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8 46 44 나갈수있어 40초 가능해 무시해 그냥 남아 무시해 황자 하나 들고 뛰어 황자 하나 들고 뛰어 아아 안녕하세요 어딜 그렇게 가는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가서 옮길수있는데 이것만으로 움직일수 아녀 아니야 넘쳐 어 어 탈출해냈나 어이건 뭐야 어 이거 뭐지 우리집에 이런게 나는 30만 유튜버 참이여 빰빠빠빠빰 우리집 밑에 바퀴벌레들이 산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빰 빰 빰 빰 나는 알몬 잉여맨이다 아키블레들 너는 안되겠다 난 덧는걸 좋아하는 알몬 잉여맨이다 너는 너는 그냥 다 죽어야겠다 자 이렇게 핵폭탄으로 자 우리집 밑에 살고있는 가짜 잉여맨 단미오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박멸했다는 뜻이죠 음 근데 진짜 이 단미오도 죽었나? 자 어쨌든 우리집 아래에 이렇게 거대한 바퀴벌레 소굴들이 있었다는 사실 이야 무시무시하다 자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이야 멋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다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구요 자 이렇게 바퀴벌레 소굴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안녕 어 뭔데 파이밍 으 으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